트윈스의 임형재 형님 부르기 전에 저를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 빚는 빚, 이게 천원짜리인데 16년간 쓰다보니까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케이스입니다. 비닐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갔다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오늘 저녁부터 남편이 늦게 오든 여자가 늦게 들어오든 애들이 속색이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이 문제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가수 중에서 나훈아 씨는 특이하게 노래하기 전에 이 소리를 꼭 합니다. 왼손 들면 착사고 오른손 들면 착곡이고 양손 다 들어보면 착사 착곡이고 바지 내리까에. 나훈아 사랑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 안에 원손들면 착사고 오른손들면 착곡이고 양손 다 들어보면 착사 착곡. 가자! 이불 꼭 이리자. 나훈아 사랑 들어보세요. 에코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나. 에코너び 광고 에코我的 접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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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차가 밀려서 투덜투덜 대고 아 정말 더러워 죽겠네 그랬더니 절대 그런 말 하지마 이런 부자들로 아 이런 부자들로 그래서 집에다 전화했어요. 이런 부자들로 아 그런 소리를 하지마 이런 부자들로 아셨죠? 여러분 앞으로도 누구를 만나든 욕을 하든 항상 예의 부자들로 욕을 할까 하셨죠? 아셨죠? 주인수의 근가원 빛속을 들이소 중에서 10대 가수왕을 차지하신 이명재 우리 형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파장합니다.